블록체인과 핀테크 전문기업인 두나무가 증권 애플리케이션 증권플러스에서 개인 맞춤형 무료 투자 진단 서비스인 오늘의 투자 진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투자 진단은 매 영업일에 오전 8시 증권플러스 회원계인의 투자 내역에 기반한 맞춤 진단 리포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두나무의 데이터 밸류팀은 증권플러스의 이용자들의 투자 데이터 그리고 종목별 현황을 분석해서 투자 의사 결정에 꼭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증권플러스에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의 계좌를 연동해서 잔고의 동기화를 완료한 이용자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의 투자 진단은 보유 종목의 전체의 종합 수익률 그리고 보유 종목별 특이사항 포트폴리오의 성장성, 보유 종목별 주가 분석, 개인 투자 스타일 분석 그리고 나의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테마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개인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전체 증권플러스 이용자 중에 수익률 면에서 상위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어느 정도가 수익을 보고 있는지 등 자세하게 또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성과도 비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용자가 직접 투자 수익을 관리하거나 포트폴리오를 비교하고 수고를 덜고 또 꼭 필요한 맞춤 정보를 적시적시에 확인할 수 있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서비스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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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